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섹소폰 목걸이 소개하기 위해서 영상 찍게 됐습니다. 히머리 섹소폰 목걸이 사장님 모셨습니다. 인사해 주시죠. 반갑습니다. 인사합니다. 오늘 좀 특별한데요. 기존의 섹소폰 목걸이에서 이 구간이 바뀐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쉬우는 거죠. 일반적으로 목이 아플 때 등걸이라고 하나요? 등에다가 걸어서 사용하는 섹소폰 목걸인데요. 기존의 방식과 좀 많이 다르게 좀 심플해지면서 변화가 생겨서 사장님이 소개하고 싶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게 되었습니다. 먼저 한번 이 제품에 대해서 뭐가 바뀌었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. 본 제품의 특징은 끈이 없습니다. 기존의 끈을 메고 이렇게 하는 거다. 바로 이 상태에서 라운딩이 돼서 인체 모형대로 그대로 곡수를 잡아서 여기다가 이렇게 걸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제품입니다. 또 우선 이렇게 섹소폰을 걸었을 때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이 줄이 흘러내려오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텝일 수가 있습니다. 또 좀 더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진 상품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. 지금 제가 보니까 사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 구간이 바뀐 겁니다. 보통 이렇게 뒤로 넘기면서 여기 뒤를 이렇게 탁 하게 돼 있는데 뒤에가 이렇게 콕 찍어져서 어깨가 이렇게 딱 찍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딱 착용해 보니까 이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쏙 이렇게 걸려지고 이렇게 당겨 보니까 견착감이 굉장히 편하고 전에 제품에 비해서 뭐가 업그레이드 되는지 어떤 뒤에 어떻게 생겼는지 이게 아니라 그냥 탁 걸러져서 굉장히 견착감이 편하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앞으로의 어깨거리의 추세는 이런 형태로 다른 제품들도 전반적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좀 되어지네요. 네 그렇습니다. 그리고 원래 기존 제품처럼 얘는 이제 고정 기능이 있어서 딱 어느 지점에서 고정할 수도 있고 길이 조정은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어 이게 약간 화려해요. 그래서 약간 화려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 화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칼라는 여러 가지 종류로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칼라는 선택할 수 있는 것 같고요. 이게 금액이 얼마죠? 55,000원입니다. 55,000원? 예예. 금액이 55,000원인데 우리 강개만 섹스폰티비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싸게 해주셔야 될까요? 그럼요. 얼마 해주시겠습니까? 혹시 500원 싸게 해주고 이런 건 아니죠? 그런 건 아니고요. 얼마입니까? 하여튼 5만 원대는 아닙니다. 뭐야? 전화를 주시면은 만족할 정도로 해드리겠습니다. 하여튼 그런 게 어딨어? 그러니까 얼마나고요? 소비자가는? 55,000원. 원래 소비자가는 55,000원인데 전화해서 주문하고 싶다고 하면 완전 싸게 해준다. 그런 게 어딨어? 그래도 정해줘야죠. 한 4만 5,000원 정도? 4만 5,000원까지요? 예예. 만 원을 싸게 해준다고요? 예. 그 정도. 단 강기만 스튜디오라고 문의 말씀을 해줘야 된다. 이게 지금 5만 5,000원인데 4만 5,000원에 공급을 해주신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딱 50개 한 장만 하시죠?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. 그렇게 하겠습니다. 사장도 남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그렇게 해줘버리면 안 되고. 5만 5,000원인데 4만 5,000원을 50개 한 장으로 문의 오신 분들에게 사장님 전화번호 이렇게 아래 안내된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로 관심이 있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반적으로 이 어깨거리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다른 형태의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어깨거리는 목이 아픈 분들, 목이 부담되는 분들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하게 되고요. 그리고 길이 조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잘 편한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길이 조정은 굉장히 편하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딱 거리가 있어가지고 이 거리로 어느 지점을 멈추고 싶을 때 딱 멈출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목으로 목걸이 사용이 불편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이 어깨거리 색스폰 변화된 이 구간이 변화됐으니까 이 구간이 바뀌어서 훨씬 더 견착감이 편한 그리고 색상은 제가 이런 여러가지 컬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. 색상은 이러이런 컬러가 있습니다. 이렇게 각자 이게 블랙, 그 다음 그 옆에는 갈색인가요? 갈색, 블랙, 브라운, 그 다음에 약간 빨간색 빛나는 거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여러가지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자기 취향에 맞게 주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 착용해 보시니까 어때요? 편하고 좋네요. 뒤에 착 붙고 쓰기 편하고 좋습니다. 전에 제가 이런 걸 썼는데요. 되게 뻑뻑하고 좀 많이 불편했는데 오늘 금방 와서 이렇게 해보니까 좋네요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어필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한마디 더 해주시죠. 이 제품의 가장 강점은요. 그냥 쉽게 이렇게 걸어서 소가 마치 이게 몽해를 지듯이 그죠? 이렇게 쓰는 거고 또 가장 특징인 것은 여기 락킹 기능이 있어요. 락킹 기능이 있어서 색스폰에서 줄이 흘러내리지 않습니다. 그래서 딱 이렇게 악기가 걸리면 이렇게 줄이 내려오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아까 설명했잖아요. 특허제품입니다. 특허제품입니다. 중간에 멈추고 싶은 구간에서 딱 거리를 걸면 멈춰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. 흘러내리지 않습니다.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. 이번에 제품들이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. 전에 있었던 제품들에서 약간 더 개발돼서 새로운 신제품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 그럴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꼭 필요하신 분들만 선별적으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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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